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룩독을 찍어봤는데 진짜 정말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1년만에 찍은 것 같은데 거의 제가 옷 중에서도 여름옷을 특히 좋아하는데 올해도 역시 제 스타일 옷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와가지고 되게 많이 쇼핑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조금 하이틴 느낌 나는 그런 옷들을 꽤 많이 구매했는데 가격대가 저렴한 보세옷들을 판매하는 인쇼에서 구매해가지고 10대, 20대 학생분들이 참고해지기 좋은 룩들일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옷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 루루소울에서 구매한 자체 제작 원피스를 보여드릴게요 아직까지도 애니멀 패턴이 계속 유행이잖아요 얼룩말 패턴보다 저는 약간 이런 존박이 같은 이런 달마시안 같은 패턴이 더 예쁘더라고요 뭔가 노트무늬도 아닌 것이 그리고 허리가 잡혀있는 디자인이라서 되게 날씬해 보이고 몸매가 좀 예뻐 보여요 길이도 짧지 않은 미디움 정도 기장의 원피스라서 부담 없이 막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부담스럽게 파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평소에 입고 다니기에는 살짝 부담스럽다 하면은 위에 여름 가디건 같은 거 걸쳐주면 예쁘거든요 위에 가디건이나 니트 같은 거 걸쳐도 되게 예쁘기 때문에 봄, 가을에 입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이랑 핏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원피스인데 약간 입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여기 자크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게 스판도 없는 재질이라서 입고 벗기가 살짝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입을 때는 무조건 화장 전에 입고 머리하기도 전에 입어야 돼요 저는 한여름에도 실내에서는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는 타입이기 때문에 꼭 가디건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원피스를 사면서 가디건도 검색해가지고 같이 샀어요 입을 만한 여름 가디건으로 되게 얇은 보들보들한 그론드질의 여름 가디건인데 한여름에 슬리브리스 안에 입기에도 좋아요 이런 거 입어주면 또 살도 덜 타고 피부도 보호가 되거든요 제가 이걸 삐삐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모델분이 입으셨을 때 너무 핏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아이보리 색상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구매할까 했는데 이 초록색? 약간 메로나 색이 되게 예쁜 거예요 살짝 탁함이 있는? 핑키 있는 연두색? 심심하지 않게 이런 프릴같은? 이런 포인트가 있어서 귀엽고 소녀같은 그런 느낌? 이게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그냥 두 개 다 사버렸어요 여기에 작년에 스프링에서 구매한 벨라백을 같이 매칭해줬어요 신발도 작년에 쿠치마치에서 구매한 워커를 착용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룩은 이 하늘색깔 아가일 패턴의 원피스인데 여기 컬러가 하늘색, 파란색, 약간 이런 푸런 계열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 얼굴에도 굉장히 잘 봤거든요 그쵸? 되게 짧은 기장의 미니 원피스예요 제 생각보다 조금 더 짧았어가지고 처음엔 조금 당황했는데 원래 되게 짧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진짜 0.5mm만 더 짧았어도 못 입고 다닐 것 같기는 해요 엄청 조이는 건 아니고 그냥 핏 되게 아주 딱 맞는 그런 느낌인데 니트 재질인데 몸에 따갑지 않고 편안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얇아가지고 여름에 시원할 것 같기는 한데 비침이 좀 있더라고요 꼭 속바지를 챙겨서 입어야 하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다음 옷도 다크빅토리에서 구매한 체크 패턴의 롱 원피스인데요 제가 예전 룩북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롱 원피스를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런 체크 패턴의 원피스를 갖고 싶었는데 모델분이 입으신 걸 봤을 때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엄청 타이트한 그런 쫄쫄이 같은 원피스거든요? 그래서 원래 몸매가 좋아야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그런 원피스지만 기장이랑 핏이랑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구매를 해봤거든요? 입었을 때 핏도 생각보다는 좀 만족스러웠어요 약간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잔살들이 보일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핏이 좀 예뻤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만족했어요 뭔가 이런 슬리브리스가 부담스러우면 이런 티셔츠 위에다가 입어도 귀여울 것 같긴 한데 저는 뭔가 조금 더 섹시하고 시원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고냥 입는 게 저는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착용했을 때 처음에 반대로 입은 거예요 그래서 트임이 원래는 뒤쪽에 있는 건데 앞쪽에 트임이 가게 입었어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앞에 트임이 있는 것도 뭔가 섹시하면서 예뻤어요 그래서 기분에 따라 뒤집어서 입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마지셔워드 백을 같이 매칭시켜줬어요 다음은 팟모뮤즈에서 구매한 착장들인데요 뭔가 팟모뮤즈에서 구매할 때는 항상 위아래 다 팟모뮤즈? 약간 이런 느낌 이 핑크 느낌이 강한 라벤더 색깔의 티셔츠는 팟모뮤즈에서 제작한 제품인데요 킷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 되게 되게 여리여리해 보여요 다만 너무 시스루예요 이게 꼭 안에 이노 크롭탑 같은 거를 같이 입어줘야지 안 그러면은 그 안에 속옷이 다 비치더라고요 진짜 처음에는 시스루로 조금 섹시하게 입어보자 하고 탑 나시를 안 입고 입었었는데 뭔가 되게 승한 거예요 당장 크롭 다시 입고 다시 찍었거든요 뭔가 갈비뼈 정도? 거기에서 크롭이 돼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롭 기장이에요 너무 타이트하지는 않고 아주 딱 맞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퍼플 컬러의 채끝치마랑 같이 매치시켜줬거든요 가방 컬러까지 핑크 라벤더 컬러로 맞춰서 뭔가 톤온톤 느낌으로 색을 비슷하게 톤을 시켜줬어요 약간 퍼플 공지 느낌이랄까 스커트 안에는 속바지가 같이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걱정 없이 잘 입을 것 같아요 엄청 타이트하지도 않고 그냥 살짝 여유롭게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레이 컬러의 스퀘어넥 티셔츠도 구매해봤는데 이것도 크롭 기장이거든요 근데 약간 라벤더 컬러처럼 기장감이 아예 자체가 짧은 게 아니라 단추 길이가 짧아서 약간 단추 몇 개만 잠그고 풀어주는 그런 멋 알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가디건인데 이런 디자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단 스퀘어넥인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레이 컬러 무채색이라서 정말 아무데나 후뚜르받뚜르로 매치시키기에도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도 그냥 면이 아니라 골지라서 너무 심심하지만은 않아요 여기에는 저처럼 좀 튀는 컬러의 색감이나 패턴이 들어간 하의에 입으면 예쁜 것 같아요 회색 티셔츠랑 같이 매치한 이 핑크 바지는 에이블리에서 바지 좀 살까 하고 구경하다가 발견한 건데 딱 색깔이 너무 튀잖아요 그래서 어? 뭐지? 하고 나도 모르게 흘려서 이끌려서 들어가게 됐는데 일단 색감이 너무 예뻐요 제가 이거는 솔직히 매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컬러라고 생각해서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쿨톤이라면 놓칠 수 없는 색 정말 보라 느낌이 아주 살짝 있는 그런 탁한 느낌의 핑크 컬러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냥 보통 청바지 정도의 두께감을 생각했었는데 막상 받아서 입어보니까 되게 얇은 거예요 보통의 청바지보다 약간 흐들흐들한 그런 느낌? 여름에 입기 정말 좋은 두께예요 그리고 바지 컬러가 너무 귀엽다 보니까 위에도 귀여운 티셔츠랑 매치하고 싶어서 이런 고양이들이 있는 크롭티도 같이 구매했거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건데 고양이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티셔츠 색상도 백멜란지 컬러라서 매치하기도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청바지나 블랙진이나 좀 컬러풀한 옷이랑도 매치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이 프린팅된 글씨가 핑크색이어서 바지랑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 해서 같이 입어줬거든요 이렇게 같이 입어주니까 뭔가 하이틴 느낌이 뽀용뽀용하고 제대로 나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룩이죠 다음은 커팅이 굉장히 과감하게 들어간 디스트로이드 진을 구매했는데 폭이 널널하고 기장감 있는 그런 청바지를 찾다가 발견한 거거든요 투기도 굉장히 좋고 해서 그래 믿고 사보자 하고 받아서 입어봤는데 바지 폭이랑 컬러감이랑 이런 찢어진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다만 기장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살짝 짧아가지고 조금만 더 길었으면 아주 예뻤을 텐데 아주 한 5% 정도가 아쉬웠어요 근데 다른 게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 뽀 뽑을 정도로 잘 입을 것 같아요 컬러감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살짝 탁함이 있는 중청에서 연청의 그 사이랄까 룰루서울에서 구매한 이 클루리스 반팔티도 같이 입어줬거든요 하이틴 하면 딱 생각나는 거죠 클루리스 이거 보고는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정말 색상이 핑크라고 써있는데 약간 라벤더 느낌이 좀 더 강한 그런 색이에요 다른 크롭티들이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되게 아주 딱 맞게 핏되는 그런 아인데 기장감이 살짝 아쉽더라고요 크롭인데 크롭인 듯 아닌 듯 그래서 저는 조금 접어가지고 좀 더 크롭이 되게 입어줬거든요 이 티셔츠를 입으면 오늘 내 컨셉은 하이틴이다 하고 딱 알려주는 그런 티셔츠 크롭티 치고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었어가지고 왜 가격이 이러지 하면서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다른 티셔츠들에 비해 원단이 조금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한번 입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일단 스파은 되게 좋거든요 마지막으로 다크빅토리에서 구매한 유니콘 느낌의 색상에 크롭 슬리브리스거든요 이것도 니트 재질인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만졌을 때는 뭔가 부들부들 할 것 같은데 막상 입으면 이렇게 부드럽지는 않은 아주 살짝 까슬거림이 느껴지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솔직히 약간 퀄리티는 그닥 모르겠으나 가격이 싸니까 컬러가 너무 예쁘니까 사자 하고 컬러만 믿고 샀거든요 근데 색상은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 총집합 시켜놨어요 정말 여기에 핑크 색깔 백 같이 매주면은 더 뭔가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느낌 아니면 좀 컬러풀하게 확 튀는 느낌이 더해져가지고 인간 유니콘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하이틴 느낌이 나는 룩 소개와 이니쇼 하울 영상을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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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